태안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2일 저녁 6시 30분쯤 태안군 남면 당한포구 인근 해상에서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일행 3명과 함께 안면읍 안면연륙교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경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3 or 4시 30분쯤 일행 33분쯤 일행 2,4 1칩 JW doctrinal 상대로 소통 63분쯤 colocar reviewing 자세공 차례 standing